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2월 21일 일요일 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쿠드롱 선수의 당구레슨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당구박사 홈페이지 중에서 당구레슨 페이지를 보면요 쿠드롱 선수의 당구레슨만 모아놓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쿠드롱 선수가 방송에서 직접 레슨한 배치만 모았는데요 현재 32여개의 배치가 있고 쿠드롱 선수의 실전 시합 배치도 있습니다 3쿠션 실력 향상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서 만들었습니다 동영상 아래 상세 설명란에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 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